어! 아! 문이 었는데다! 딱히 지름길은 아닌 것 같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봉헌전TV에 새롭게 새로운... 이게 닌텐도에 다 저거 같은데 닌텐도 게임을 했던 그런 것 같은데 닌텐도 게임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할 거 아니야 여성분들은 동물의 숲을 해야 된다니까 이 양반들아 동물의 숲 동물의 숲을 해야돼 우리가 자 동물의 숲은 동물의 숲이고 어! 왔던 길이잖아요 이건 대충 알겠어요 어쨌든 자 굴러드분 하면서 동물의 숲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그럴지도 모르니까 일단 하기로 하고 어? 보스전인가? 분위기가? 분위기가 딱 그런데 왔다! 야남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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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남의 그림자가 세 마리가 나왔다 아아이구 야 자 시작부터 칼제비를 자 법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법사들이 3마리가... 얍 쏴봤던데! 3마리가 넘겨! 아이구야 바이어볼 난리가 났다 저거 번개봉두기 아니에요? 1투수인가? 자 페리 걸렸죠? 3마리한테 교차 공격을 다하는 수가 있으니까 야 왜이래 뭘 맞은겨 이거? 아 뭐가 나오는구나 쭉쭉 파이어볼 지원사격을 얘가 해줘야지 근데 얘가 안하고 있어 안주려고 어어어어!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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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 큰일나요 야 이거 칸데 이런 쓰레기들 별것도 아닌 것들이 3마리가 붙어가지고 잠몸 잠몸이야 너희들은 이 정도면 이 자식아 잠몸들 수준이야 인마! 어 총알을 다 썼네 철형을 채우겠습니다 신쿠하동 아이고 안맞았다 신쿠하동 신쿠하동 바보가 되는 줄 알았잖아 피해 기쁜 두개에 불을 붙인다 야남의 그림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네요 뭐죠? 뭐죠? 여긴 뭐에요? 그 외계인 나오는데도 탐색을 안해봤는데 뭐하는 데인지 어쨌든 가봐야죠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오세요 보거라!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다가 이게 뭐니 너! 짐승이야 이거 짐승 벌레 벌레짐승인가? 벌레짐승이 깜짝놀렸네 피하나 움직여 나와가지고 네네 감사합니다 한번 시도하고 한번 싸워보고 두번 마리 잡았는데 역시 지원사격을 해주는 저 나쁜 자식은 파이어볼스는 법사를 좀 치니까 확실히 좀 치니까 으어어어 여기구나 여기구나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에요? 비르게노스 처음 오는 데인가? 그쵸 처음 오는 데죠 등에 불을 붙인다는 거면 처음 오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처음 왔다 배제야 비르게노스 드디어 도움던 데 전체적으로 몹도 그렇고 뭡니까 당신 뭡니까 뭔 시코하노캔 같은 거 쓰려고 그러네요 야 안 돼 뭐야 이게 야 이게 뭐야 압삽이 사기 사기주의고 야 네 그렇죠 어 초월적인 존재들이 이제 러브크래프트 소설에 나오는데요 아 아 그 존재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거의 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광활하기도 하고 조그맣기도 하고 뭐 뭐 그런 느낌이에요 게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보통 인간으로서 어쩌다가 어쩌다가 그런 존재들을 인식하게 될 경우에는 심각한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 아 얘한테 또 나온 줄 알았네 돈 내놔 인마 어디서 돈을 내 돈을 훔쳐가 이 씨 죽여볼라 신비의 호수 뭔가를 또 얻었다 네 얻었어요 러브크래프트 소설은 동서문학사였나요 5권짜리 전집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러브크래프트를 굉장히 읽고 싶었는데 우선 황금가지에서 그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동서문학사라는 데서 나와서 제가 착각을 했어요 어 여기가 무슨 황금가지 뭐 계열산가 뭐 이런 생각을 아이고야 어디야 너무 희한한 놈이네요 굉장히 희한합니다 바보네요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나봐 토하고 더러워 왜 토해 임마 짜식이 어디 토하고 있어 어 탐식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 그쵸 탐욕의 드래곤 탐욕의 드래곤 탐욕의 다가질 건 없겠지만 올라가보자 여기 미쓰 올라가자 뭐가 있네 에이구야 어 뭐야 사장꾼이 있었어 맙소사 뭐야 마법 있어? 마법 있어 마법없는거 아니여니 이 게임 김 오 얘 저거 안되나봐 야 왜이렇게 쎄 쫀바게 해다가 아 나가자 일로와 여기 나와 있느라 심승같은 년이 얍새비로 써보겠습니다 얍새비로 깨져 멍청이예요 기본적으로는 얍새비로 저거만 안하면좋겠어 아이 떨어지면 어떡해 이리로와일로 좋아요 그래 올라와 아하 아 다 깨였는데 그러면 안되지 아 왜 자꾸 마르니 때립시다 안되겠습니 아이구야 안됐습니다 뭐하네니 갑자기 단짝 문짝 풍질이야 푸른비약은 뭐에요? 좋은건가? 푸른비약 움직이지 않을 때 눈치채기 어렵게 하는 물약? 야 움직이지 않을 때 무슨 의미가 있어? 움직일 때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거지 아유 쓰레기같은거 하나 얻으려고 또 개고생시켰구만 이게 뭡니까? 이럴려고 이런 게임 아니 게임이 아니라 뭘 한거야 지금? 보스보다 더 어려운 3인조보다 부셔볼라 이거 엔지르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선생님이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하하 현자타임 나는 현자다 가자 점프인더 아이구야 잠깐만 나 이거 차려 에이 몰라 되겠지 파이어 달빛호수 희한한 곳으로 왔네요 달빛호수의 자리바빛 저게 거북이니 뭐니 적은 아니네요 적이네요 마와드소서 때려야돼요 이건 군뱅이를 얘 죽여야돼요? 불쌍한데 안주고싶은데 얘야 너 뭐왔네니 군뱅아 이게 털실을 뽑아내는 어... 누에고치인가봐요 어쩔수 없겠죠 어쩔수 없겠죠 어쩔수 없겠죠 어쩔수 없겠죠 나 Earth occup세요 미안하다 음rin 어디로가? 어디로가? 사라졌어? 저기있다! 우와 졸종 많아졌네 이게? 실컷 다 있어요 나름대로 지금부터 옮는데? 깼으면 좋겠는데? 이 지로를 또 했으면 또 하면 짜증날 것 같아요 에휴 씨 안 돼! 빠져 뒤로 빠져 뭐한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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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싶지 않아 두개 남았어야지 난 두 개 남았어 너 계집애 핀 먹을까? 못 파는 아이? 못 파는 이쁜 아이 뒤로 빠져 빠져 빠져! 빠졌다 아아 아무나 때려봐 내가 죽였다 여기 옥상인가 봐 찾았다 어디에 있다는데요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요 오 못 올라가네 사기쳐 여기 또 뭐야 어디야 여기가 뭐가 있다 해독제는 아니잖아 뭐야 깜짝이야 떨어졌는데 뭐 먹을게 있네요 신비의 혈정차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맙소사 어어어 여기 뭐니 뭐하는데니 어 종을 흘리네 으어어어 야 야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니 아아 저게 뭐하는데죠 찾았다 야 아이고 오걸개가 있었네 한방에 안죽니 짐승 짐승사냥의 밤에 짐승들은 길 안뛰어 짜식아 내려와 짐승이 언짢네요 홍등에 있는걸 때려서 격추시켰다니 그냥 와봤어요 그냥 와봤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굵은 브루치 얘가 개인가 봐 이게 개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얘가 그 소녀인가 피리 부르는 소녀 내가 구해주러 왔다 야 이년아 니가 원하는 코스튬 플레이가 이거니 이런 코스튬 플레이어 같으니라고 치유교단 치유교단 맞아요 왕인의 지식 하나 받았습니다 이리와 따라와 저기로 보내면 안되겠죠 이우시프카로 보내면 큰일나겠죠 우선아 Her ce 태els 왕인 오시죠 police